당첨됐으면 이제 그 상자 열어서 상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하고 5번 있으니까 가져갈게요. 5번부터 열어볼까요? 아니? 오늘? 이건 개이득인데? 하나, 둘, 셋, 야! 하휴, 하휴. 리아 때 못살겠다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빵 좀을 맞냐고. 야, 이 김 리아! 아니, 너 때문에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내가 혼났잖아, 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나중에 커서,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되려고 해! 아주 좋은 생각이 있네요. 그래, 그나저나 네 옆에 있는 이 친구. 그래, 네 이름은 뭐니? 저는 진흙대인데요. 그래, 너는 기말고에서 몇 점 맞았어? 저는 무려 10점이나 받았지요. 10점? 그래. 네? 역시 리아 친구 닿구나. 감사합니다. 그래, 따라와. 근데 너네 둘이, 어? 어디 가길래 이렇게 같이 꼭 붙어 다녀? 어? 아, 저희 둘이 무방구 가서 초콜릿 뽑기 하기로 했어요. 뭐? 무방구 하는데 뽑기를 한다고? 아니, 어? 이번에 시험빵 좀 맞았으면 무방구 가서 공책하고 펜을 잘 생각해야지 어떻게 뽑기를 할 생각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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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잔소리 진짜 나와요. 초콜릿이나 뽑아주세요. 그래. 빨리 뽑아달라고. 자, 이걸로 응원해서 뽑아먹어. 이거 여기서 초콜릿 나오는 거 맞아? 맞아요. 이거 저희 완전 유형주. 나도 뽑아야지. 야, 이거 과자 자판기인가 보네. 과자를 뽑는 건가 봐. 아저씨 돈 짱 많다. 많이 써, 많이 써. 뭐가 있지? 나도 먹어봐야지. 아, 이거 맛있는 거네. 어? 젤리 같은 건가 보네. 음. 아싸, 초콜릿 나왔다. 게이트. 얘들아, 이거 음료수도 먹어, 음료수도. 어? 많이 먹어.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응. 네, 가령. 아이, 벌써 집에 가다니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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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방구? 아니, 뭐, 뭐가 시작이에요? 아이, 요즘에 누가 초콜릿 까먹기를 합니까? 네? 그럼 요즘 뭐라 하는데요? 요즘에는 말이죠. 이 랜덤 에그를 다 한다고요. 랜덤 에그? 랜덤 에그? 네. 뭐지? 이게 뭐 하는 건데? 그냥 평범해 보이는 달걀 같은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달걀들을 까면 말이죠. 상자에서 이제 장난감이 나오는데 그 장난감 말고 가끔씩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 숫자에 따르면 따라 이제 엄청난 상품이 증정을 해드린 거죠. 오옸 애들 civ 애들아 이거 너네 할 돈 있어? 없어요 그럼 너가 나중에 시험 때 50점 맞는다고 약속하면 한번 해줄게 달걀 한 개 얼마에요? 아 이거 달걀 한 개당 단돈 만원입니다 만원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아이들아 일로와 아빠 자 이거 하나 샀다 아싸 여기다가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까보세요 까봐 리아야 뭐가 나올지 모르겠 아 뭐가 나왔어 버섯 수트가 나왔는데 아빠 정말 재밌다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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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원 날라가셨고요 머릿속도 장난감인건가 자 자 이제 늑대 니가 한번 해봐 오 뭐야 오 저거 눈친데요 개이득 감사합니다 야 이런게 나오네 이런게 나오네 자 자 그럼 자 여기 그러면 세판도 할게요 아 네판 네판이요? 그러면은 달걀 한꺼번에 네개를 설치해도 되죠 네 오 완료달러 탈락한 색깔이네 뭐가 나올까 이번엔 이번엔 내 차례 간다 얍 그렇게 다 부셔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소심하게 풀어야지 이렇게 오 보트 보트 흙 오 흙도 나오고 아니 벽돌 벽돌 아저씨 이거 사기꾼 아니야 아니 내가 만원 주고 벽돌을 샀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문제야 할 때는 좋아라 하더니 이제 꽉 나오면 이런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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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2만원이요 두판 더 내가 뿌려 얘들아 비켜봐 이거 아빠가 해보겠어 어? 그 아저씨 부자인가 보네 아니 이거 좋은거 뽑을때까지 집에 못갈줄 알아 용암? 아저씨 이게 말이 돼요 으아아악 용암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 왜이렇게 폭력적이실까 뼈가 나갔네 아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안되겠네 이거 좋은거 나한테까지 뽑아보자 요기요 200만원입니다 200개 설치해주세요 우와 아저씨 부샀다 기다려봐요 이거 나 재고가 200개나 있나 아유 좀 봐버려 나보다 애들아 오늘 좋은거 뽑을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마 알겠어? 으악 우와 아 제가 이제 부위를 부위를 많이 쓰셨으니까 제가 오늘 월급날이었거든요 월급 200만원 다 쓴거에요 자 애들아 부셔 이제 좋았어 달걀 오 뭐야 Abg9? 뭐가 나왔네 자 뿌져 뿌져 Ideal nos 얼굴이 나왔어 다 뿌져 다 뿌져 5 생선 다이아몬드 르비 까지 오 개득이구만 사본하고 우울 넣었어 나한테 쳐 아저씨 근데 여기 숫자가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아이 당첨이 되셨구나 자자, 일로 와보세요 뭐야 이거 잠깐만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자 앞에 번호가 짜있어요 당첨됐으면 이제 그 상자 열어서 상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하고 5번 있으니까 가져갈게요. 5번부터 열어볼까요? 네 가져가세요. 아니? 오늘? 이건 개이득인데? 아니 무슨 다이아몬드로 원석을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 돈을? 우와 우린 부자야! 우와! 판띵 판띵! 판띵하자 판띵! 야 이거 월급보다 더 벌었는데 한 1억은 번 거 같은데? 어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4번! 아니? 아니 얘들아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야 이거 입어봐. 이거 입어봐. 오른쪽 크립해서 장난감인 거 같은데? 아예 좋은 거 담청 되셨네. 오른쪽 크립해서 입어봐. 왼쪽 크립인가? 오른쪽 크립인가? 음 안되는구나. 그냥 장난감이군요 이거. 저 비싼 거에요? 이트리선이라고? 입어졌어! 입어졌어! 오 입어졌어!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크립한 이거 입어졌어. 우와! 우와! 나 얼굴을 벗어야 돼. 이야 이거 봐봐라. 오! 이런 게 되네. 그리고! 이거 총을 얻었는데. 총 어디갔지? 음 없네. 이야 이거 탱크도 될 수 있고. 멋있는데? 오! 문방구엔 장난감이 많다더니. 이런 걸 하는구만. 아 얘들아 돈도 많은데 우리 더 해보자. 아저씨 10개만 더 놔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좋은 걸로다가 VIP 손님이시니까. 네. 자 내가 한번 해보겠어. 간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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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두 개라고? 연속 꽝이라고? 아 이거 완전 좋았어. 레드스톤 블록. 벽돌. 나무 도끼. 끈. 뭐야 안장. 꽝. 꽝. 더 하시겠어요? 다 꽝났네? 네.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럼 20개 해드릴게. 아유 운이 좀 나쁘시네. 내가 바로 깔게. 좋았어. 4번을 뽑았네. 운을 믿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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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거죠? 오케이. 루비 꽝. 아니 다 꽝이야? 4번 나왔던거 꽝. 아. 다 꽝이네. 4번 나왔던거잖아. 이거 어떡할래. 또 또 또. 어서 놔주세요. 빨리 놔주세요. 돈은 많습니다. 빨리 빨리. 아이 이 사람들 진짜 못한다. 나 이렇게까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 꽝. 다 꽝이야? 뭐야 왜 다 꽝이야? 진짜 운 없네. 빨리 깨 깨. 왜 다 꽝이야? 또 꽝. 꽝.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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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오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야 나이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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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러가자. 1번 드리겠습니다. 아 1번도 진짜 좋은거에요. 한번 봐보세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크리스마스 세트잖아. 이야 이거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나요? 그럼요 애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산타는 없다면서 주면 돼요. 이야 얘들아 이거 봐봐. 크리스마스 트리를 얻었어요. 우와. 이야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설치하면은. 이쁜 트리가 완성된단다. 우와. 이야 이게 당첨되다니. 이야 시누사이로. 다리누사이로. 다리누사이로. 행복하다. 아 이번에는 늑대가 한번 해봐. 늑대가 어. 네. 1번 말고 2번 3번. 2번 3번만 뽑아주면 돼. 2번 3번. 오케이. 갑니다. 이야. 2번 한번. 2번 한번만. 오. 꽝. 하나 둘. 오 1번 나왔고 안됐고 에라이 안나오네 계속 깔아주세요 계속 돈은 많아요 계속 깔아야들아 장사 잘된다 장사 잘돼 3번 3번 다음 다음 2번만 제발 다른 달걀 좀 다른 달걀이 필요할 것 같아 안나오는 것 같아 기다려보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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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 나왔거든요 2번하고 2번하고 3번 여기 있습니다 열어볼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얘들아 이상한 가방이 있는데 여기 이거 봐봐 뭐지 저기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뭐야 가장 좋은거 뽑으셨네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입었어 얘들아 어떻게 입은거야 얘들아 입지도 못하네 이 아저씨는 잘 봐요 이렇게 입으면 된다고 얘들아 나도 줘 나도 입어볼래 이거 굉장해 자자 입어보세요 하늘을 날아다녀요 하늘을 날아다녀요 야 이 가방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언맨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야 진짜 멋있잖아 와 완전 대박 내가 여기 톰스타크스랑 여기 친구거든 야 그러시구나 문방구에 문방구에 별게 다협하네 3번 보자 3번에 이상한게 있는데 왜 침대 세트가 있어 응? 이거 봐봐 침대 세트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베개를 껴안꾸자 할 수 있는 베개 세트까지 줬다고 리알 놔봐 야 베개를 놔줄게 자 베개를 가져가렴 리아야 베개를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베개를 껴안꾸자 할 수 있어 자 어때 얘들아 우와 베개를 우와 굉장하다 베개를 껴안꾸자 할 수 있어 잡을까 응 내가 한번 잡을게 응 껴안꾸 잡아 자 어때 북신북신하니? 패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웅 야 이런 베개 에스타드까지 나오고 아 얘들아 이제 다 뽑은것 같은데 일본에서 5번 그치 어 빵도이네 빵도 상품이 있네 어 뭐야 이건 뿅뿅뿅 뿅뿅뿅 아저씨는 가세요 철없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그건 아휴 다했다 얘들아 우리 한 달걀만 100개 넘게 푼거 같은데 아저씨 얼마에요? 아 아까 계산을 똑똑똑해 보니까 한 3억쯤 나오더라고 3억이요?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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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먹었어요 3억 2억 4억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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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